3분간 다가와서 너희들 야옥 장사 문 닫았으면 죽여버릴거야 야 닫은 거 아니야? 안 연 거 아니야? 아직 안 연 근데 12시부터 가는데 그러니까 그 밤 술집 아 술집은 괜찮아 괜찮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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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요? 마제소바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저는 헐쭉할 것 같아 엄마이가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야? 가질 브로콜라 하루의 두개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심화하면서 비떡에 서비스도 맛있게할거같는데 이거랑 많이 사러 왔는데 오징어 그런거같은거같은중 음식이 엄청 많atos 그리고 제가 마요네즈 모임을 한 번에 찍어먹었어요 함께 함께 먹으러 왔건가요? 잘 먹었읍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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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찍으니까 저렇게 하는 나의 친구야 여기 왔어요 카페 솔트 여기 차오는 데요 잠깐만 야 사람 많이 없네? 나 여기 소프트 커피 소프트 커피 소프트 커피 소프트 커피 소프트 커피 소프트 커피 너무 귀엽죠 약간 아인슈페너 같은 느낌인가봐 잘 먹었읍니더 아니야 케이크 먹고싶으면 말해 우와 대박 집에서 애들이랑 쇼먹고 늦게 와갖고 애먹고 거기 원어로 한 마랑 사는거야 방사하게 사야지 우리 딴 데였을때 그 원어 가지고 와가지고 아 맞아 니가 말했었어 어 비와 어 여기 이끄다 그니까 청량 수틀 어? 나 빨꾼 나 빨꾼 맞는거 아니야? 자리 안에 없나? 자리 안에 없나? 자리 안에 없나? 두 분이세요? 이거 잘 된거 같아 미니 하온 미니 하온 예쁘지 근데? 딱 조합이 잘 맞아 색 대합 이거랑 왜냐면 벽이 하얀색이거든 응 봤어 딱 이렇게 4개 묻히면 예쁠 것 같아 저렴한 무한이 요즘 완전 어디인 것 같아 잠자 까불어 나 이런거 처음 봐 음 아이스크림 위로 올려 존나 먹어 그러려고 온거 아냐? 근데 휴학하고 진짜 운동 단어를 했거든 청소년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운동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 아까 못왔던 식당을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먹는게 맞아? 그러면? 네 이게 맞지요 징그럽게 나와 징그럽게 나와 징그럽게 나와 징그럽게 나와 징그럽게 나와 징그럽게 Gray 징그럽게 징그럽게 해 징그럽게 해 진짜 완전 완벽해요 징그럽게 해 이거 ело 향 진짜 좋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35,000원입니다. 3인분? 감사합니다. 드셔보시고요. 짜시면 짜시면 제가 앞에 참깨수 없어서 네. 채영씨가 하나라도 만들어주세요. 하나라도 만들어볼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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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맛있겠다. 사장님. 저희 계란 볶음밥 하나랑 사이나랑 맵고 차옥이 끊어져요. 네. 이거 제조해주세요. 괜히 술도 안 쳐 먹어보면서 괜히 워싱한 척 하죠? 이거 한번 드셔보시래요. 짜잔. 아 뜨거워. 야 개쾌소해 한 번 먹어봐야 돼 개쾌소 개쾌소해 선생님 초쩜아? 초쩜 네 다음이야